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의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성된 만큼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저희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?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또 젊음을 만끽했던 그런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다 아미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 참 런도 참 많이 들으면서 뛰기도 하고 그랬죠 아 그렇죠 그런 곡이에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첫 음악방송 1위 했을 때요 얼떨떨한 모습이 가끔씩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국 씨는 뭐 그때 정국 씨에게 뭐라 한마디 해줄 그런 말 있을까요?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지금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으면 못한다? 알면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재엄 씨는 어때요? 저는 뭐 그냥 봐봐 지금 하던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런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만 하고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 해줄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나비효과 미래가 바뀐다고 그렇죠 네 윙스와 Love Yourself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의 방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기예요 아미분들 덕분에 저희가 빌보드에서 처음에 그렇게 환호도 많이 받아보고 수상도 하고 AM에서 처음으로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? 다시 돌이켜봐도 되게 기적같은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Love Yourself 시리즈일 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오히려 하다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좀 찾고 이제 많은 응원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민 씨 네? 지민 씨는 그때 지민이가 한마디 한다면 이때 아미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시기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민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많이 힘들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형? 아니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이러면서 도망가지 않았어 모르니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해주죠 모르는 게 약이다 하하하하 네 웹포부터 소울은 저희의 또 속칭 레전드 무대와 레전드 영상들을 많이 탄생시켰던 곡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중에 이제 타이틀곡이었던 온 아 온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정말 멋진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아미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슈가 씨 네 슈가 씨는 그때 슈가 씨에게 뭔가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? 사실 그 코비드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저희들이 스케줄이 막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었잖아요 그쵸 너무 갑자기 일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또 어땠는지 그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좀만 있으면 큰 거 한 방 온다 빅딩 스커밍 다이너마이트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네요 아름 씨는요? 아니 뭐 저희도 저흰데 아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신 때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뭐 그냥 괜찮다 뭐 지나간다 어차피 뭐 아니 저는 지금 팬데믹 때 힘들었던 게 잠깐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 울기도 하고 그랬죠 네 막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준비한 게 많은데 원래 투어 준비를 다 해놓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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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오늘 못 보여주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이제 힘든 시간도 끝나고 맞습니다 아무튼 일상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희미한 거 보니까 결국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는 이제 저희의 밝은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곡들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화이팅 넘치고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좀 더 신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팝한 노래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버터고 PTD때는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퍼미션 투 댄스라는 키워드를 삽입을 해서 좀 더 희망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지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죠 또 아미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즐기고 챌린지에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저도 고맙고 감동적이었죠 진에게 네 그 딱 딱 각으로 돌아가서 딱 봤어 그걸 딱 그 진에게 한마디 한다면 We don't need permission to dance 같은 느낌이죠 아 순간적으로 가사 까먹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노래를 해버리는 아 순간적으로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지민씨 자 버터 때 버터 버전 지민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민아 그램이 간다 근데 이제 지민아 그램이 간다 가긴 하지만 가긴 하는데 받지를 못한다 가긴 간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기회다 그쵸 듣기쁜 무대였다 좋았다 네 저희 방탄의 소설 한번 볼 뻔하는데 어떠셨나요 뭐 평소에는 좀 이런 생각을 자주 안 하게 되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뭐 그리고 또 다시 느낀 게 와 우리 정말 많이 같이 왔구나 그쵸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없는 BTS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 나오는 이번 앨범 Proof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랄게요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check it out on 스포티파이 후!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